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이 많은 부분들을 여기 계신 세 분하고 나머지 훌륭한 연기로 만들어주신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시는 게 아마 그 다음에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라는 게 제 제일 큰 마음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 다른 감독님들, 제작자님들이 힘겹게 영화를 만들고 계시고 또 숨겹게 개봉을 하고 계신데 그 힘겹게 영화를 만들고 계시고 또 숨겹게 개봉을 하고 계신데 그 힘겹게 가는 이 오르막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계단에 타겟이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타겟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된 동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은 무대 옆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배우 단독 컷 그 다음에 이어서 단체 컷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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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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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왼쪽으로 levant을 지켜볼까요?